라빈 타깝 자막 바뀌는거요? 지지거냉도 했겠다 고뎅탕도 하나 주세요 고뎅탕 자리가 조금 작아서 고뎅탕 나올 때쯤이면 다 먹었을거에요 매운거 못먹는 사람이 있어서 고뎅탕이 얼큰하게 괜찮으세요? 내가 내일 청주를 안 가도 되니까 내가 내일 청주를 안 가도 되니까 내 밥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주에 북쪽라인이냐 아깝다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나저나 청주는 답 없고 오창화시 쪽으로 가야돼 거기에 충북산업통만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럼 물어보잖아 필요한게 뭐냐고 뭐 좀 주세요 그거는 더 보다 형이 더 잘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해 맞추다보니 목소리에다 줄게 아 이거 작고 아 얘 다 어디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난 이거 어떻게 자꾸 하라했어요 젓가락으로 비기는 스킬 감사합니다